아모르강이요 이게? 소모구가 엄청나요 아모르강 맞죠 이거? 강이름 여기 강이름 여기 아 여기요? 지금 지나간 강은 토올방입니다 토올방 울란바토르 40만명이 식수원 역할하는 몽골 한강같은 강 울란바토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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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지기가 나옵니다 그녀가 고기 고기 아모르강 뭐죠? 무 관리 무 같은 동 Ahora 코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기사군은 한국말을 조금 해요. 그래서 이제 급하게 서장 가자. 어느 쪽으로 이 정도는 한국말 아니겠습니까? 한국에 있다가 우리 풍목군은 12월 전에 왔어요. 근데 한국말은 잘 듣는데. 한국 얼마나 있습니까? 아, 신어머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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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, 조심해. 예예. 등다. 아, 그럼 있는 것도 아니지.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, 여기다 쓰게 되면. 밑에 게. 아, 이렇게 뜨거웠어. 아, 이렇게 뜨거웠어. 아, 예. 저희가 이제 그, 통방하러 갈 때, 통방이 좀, 어, 시간이 좀 걸리고 복잡하대요. 아, 2층 넘어갈 때? 네, 2층, 2층, 2층. 아, 2층 넘어갈 때? 아, 2층 넘어갈 때? 예, 러시아 쪽 통방 들어갈 때. 아, 2층 넘어갈 때? 아, 2층 넘어갈 때? 아, 2층 넘어갈 때? 아, 2층 넘어갈 때? 그러니까, 몽골통은 많이 도와주는데, 러시아 쪽 들어갈 때, 러시아 사람들이 조금 고압적으로 하니까,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원래 러시아 쪽으로 하죠. 예, 예. 본인도 좀 하세요. 아, 예. 저희도 이제, 아, 이렇게, 더 달라고 하면, 학원에 있습니다. 아니, 아니, 본인은. 오케이. 아, 예. 저는, 저, 제가, 저, 가이드 팀장으로, 박정영이라고 합니다. 예. 박수 팀장. 아, 제가, 박수 팀장. 아, 제가, 박수장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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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14시간 되니까 이제 휴게소에서 이제 저희가 김치 준비했거든요. 김치하고 휴게소 음식으로 저녁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하면 다랑이 한 밤 9시, 10시쯤에 도착해서 바로 주무시고요. 내일은 저희가 이제 주 관광지가 다랑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조금 일찍 출발해서 7시에 출발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8시에 통안해서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고요. 그래서 내일은 지금 좀 한국에서 새벽부터 준비해서 오셨죠? 잠 안잤어요. 여기옵니다. 이게 좀 피곤해서 이제 차에서 이따가 조금 주무셔야 되겠네요. 이게 많이 피곤하세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여기가 피곤한 이유가요. 우선 시차가 한국보다 1시간이 느려서 지금 그런 게 있고 또 해발 구도가 또 지금 보이는 저 앞에가 한 1400정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또 겨울이나 한국보다 한 10도 추워졌잖아요. 그래서 이제 피기 때문에 여러가지 피로 감기몸살 걸리기 쉬운 조건입니다. 그래서 여행 기간 내에 이제 비타민C 섭취 이렇게 잘 제가 이제 음식 조달 제가 임무니까 가급적이면 비타민C 모자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몸살 감기 조심하시고요. 그다음에 차 타고 피곤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체력 암배를 하셔야 돼요. 일주일 동안 많이 가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또 그 근데 이제 가시는 장소가 버킷리스트잖아요. 버킷리스트. 인생에 또 이게 1월 1일 체력 해던 일을 저 바이탈 저 아 모스에서 인류의 인류의 가장 인류의 고향 그 바이탈으로 최초의 인류가 태어났다는 아예 인류가 태어나는 요식이 바이탈이라고 예 아 마크 예 우즘보트 신양의 진무스 베텔 아 신양의 진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서울 서울 같이 그 우정부 아 우정부 우정부 신냥 신양대학교랑 신양대학교 신양대학교랑 신양대 regulate 생동에 비 FRE Chaser WI-FIuer 아, 이쪽이 이런 느낌인데 조금, 좀 위치지. 어플 때, 한 번 더 하고 싶어. 아, 예. 조금 아이폰이 있겠어, 아이폰. 아무튼 그런 짓이 있는 거였는데. 아, 예, 저희 목포인 거, 저희는 연락 뒤에 날짜죠? 예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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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러플이 거기에 박혀서 그러거든 신경 써요 안 돼 김치가 김치 김치 시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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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